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이러고 지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카페에 있는 데일리룩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찌노쇼 님이 3,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스더님 오늘 텐션 무엇? 제가 전자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직접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금목걸이 vs 은목걸이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돼요 에스는 요즘 화장이 좀 귀신 같으세요 아니에요 귀신 같은 게 아니라 오다가 한 대 맞아봤고 지금 눈이 이래요 귀가 요정귀에요 감사합니다 찡긋 저 이거 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게임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해드려도 될까요? 이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손가락에 관절이 없습니다 관절이 자 보세요 이거 만약에 제 주변 사람들이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스더야 제발 그런 거 하지마 이럴 거 같은데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오우 으악 말랑말랑해 관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빅애써 님이 데일리룩을 정말 많이 올려주셨어요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진을 보는데 옷을 잘 입으시더라고요 약간 남친룩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올려주신 데일리룩 데일리룩 OOT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토크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인스타 첫 데일리룩을 알까 정장 넥타이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 하시고 옆에 이렇게 너트백까지 들으셨어요 색상 정보도 올려주셨고 제 카페의 첫 데일리룩입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자켓이 약간 사이즈를 1사이즈 좀 업했으면 더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넥타이랑 뭐 벨트랑 이런 시계 같은 것도 다 괜찮은데 평소에 다니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회사 출근 룩이시라면 정말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그냥 데일리룩이시라면 굉장히 오피스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넥타이 왜 이렇게 기냐 앉아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일어서 있으신 거 보면 넥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대왕붕아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무려 3월 15일 요거랑 요거 똑같은 착장인 거 같아요 키가 180에 78kg 대학생이세요 진짜 180에 78kg? 제가 댓글을 달았지만 축복받은 기럭지이신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셔츠만 하나만 입었거나 아니면 목폴라 하나만 입었으면 더 깔끔한 룩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고런 고런 생각을 합니다 목폴라 위에 셔츠 위에 목도리 위에 자켓까지 있어갖고 너무 겹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셔츠나 목폴라 둘 중에 하나만 빼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핏이 너무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뭘 입으셔도 다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시는 핏이죠 곧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구지의 데일리루 저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일단 제가 이 비게스더님 착장을 쭉 봤을 때 자기한테 맞는 바지 핏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이 바지 그리고 이렇게 살짝 나오는 이 셔츠와 이 맨투맨 맨투맨인가요? 니트인가요? 네 아무튼 요거랑 이제 독일군의 이 조화 이 색깔도 너무 잘 맞아요 바지랑 이렇게 해갖고 너무 예뻐 제 남친이 이렇게 입고 나오면 너무 좋을 거 같아 그 다음 요거 바지 핏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남자분들은 바지 핏만 자기한테 잘 맞는 바지 핏을 고르시면 반은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착장을 봤을 때 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굳이 한마디 약간 하자면 가방이 조금 더 미니멀한 가방을 맸으면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니멀한 그런 느낌인 거 같은데 이 가방이 약간 너무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 가방만 조금만 더 미니멀한 그런 가방으로 막 지퍼 달려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거 말고 좀 요런 디테일이 없는 가방으로만 좀 바꿨어도 더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너무너무 괜찮아요 키장남이 저렇게 입으면 스마프됨 너노 그렇지 않아요 자기 체형에 맞는 옷을 잘 입으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람 많이 부네요 유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 봐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밋밋할 수 있지만 딱 신발에 딱 포인트를 주니까 이 룩이 딱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 요즘 바지 저런 크림색이 유행이래요 요즘 또 뭐 젠더리스룩 해갖고 요즘 남성분들도 이런 크림색 바지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거 너무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티셔츠도 뒤에 이렇게 프린팅 같은 게 들어가 있어 요런 것도 딱 포인트가 되면서 신발이랑 딱 이렇게 컬러도 맞고 굿 그 다음 아 아까 그 가방을 여기다 매치하셨군요 신발도 이렇게 스퀘어 토어 해갖고 너무 예쁘고 살짝 밋밋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벨트로도 살짝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티셔츠도 무지 티보다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요런 티셔츠를 입어주는 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방을 조금 더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네요 여자친구랑 501 기념 데이트룩 오늘 여자친구랑 501 기념이라 데이트룩으로 입어봤어요 매존 키츤에 요 가방도 이제 사셨다고 올려주셨는데 요것도 너무 이쁜 것 같고 뭔가 밋밋할 수가 있는데 안에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티셔츠로 해갖고 포인트를 주면서 너무 밋밋하지 않다 이거 이쁘네요 티셔츠 댓글도 한번 볼게요 코트 입고 계실 땐 좋은 것 같아요 이너만 약간 톤 다운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오 그런가?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매존 키츤에 요 여우 있잖아요 얘랑 약간 컬러가 비슷한 것 같아갖고 저는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티셔츠가 약간 자칫하면 너무 캐주얼한 그런 티셔츠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죽여갖고 뭔가 정말 남친룩스러운 그런 룩으로 잘 소화를 하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님은 어떤 스타일 룩 제일 좋아하세요? 이거 한번 다 보고 이중에서 제가 제일 괜찮았던 거 한번 베스트를 꼽아보도록 할게요 카멜레온 오차 니트에 이렇게 약간 컬러 포인트를 두었고 이 니트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 이번엔 약간 스트릿한 그런 무드로 한번 입어 보셨어요 요렇게 아하 이것도 물론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 비게스더님이 여러 가지 룩을 시도해 보시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딱 뭔가 한정돼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미니멀한 그런 느낌도 내고 이렇게 스트릿한 느낌 뭐 캐주얼한 느낌 다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이 스트릿한 느낌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지만 아까 그 약간 남친룩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예쁜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요렇게 이것도 너무 자칫 무난할 수 있는데 안에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자켓도 다 채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위에만 살짝 이렇게 잠궈갖고 이 안에 있는 요 줄무늬를 보이게 하셨잖아요 저는 요런 게 참 센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잠갔으면 뭔가 좀 이상했을 텐데 안에 있는 요 줄무늬가 보이게 했다 다양한 스타일 도전 중 요렇게 보면 아우터는 제로 상위 모텐나드 하위가 테이크 이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마치 위아래가 셋업처럼 보이잖아요 셋업이 아닌데 이렇게 셋업처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렇게만 입었으면 좀 밋밋하거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가방으로 포인트를 줘갖고 이것도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바지 롤업 해갖고 롤업으로 포인트를 준 것도 너무 예뻤고 만약에 이 롤업을 안 했으면 조금 밋밋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롤업이 들어가면서 예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이네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바지 핏이 다 했다 살짝 여기서 뭔가를 하나 더 포인트를 줬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평타 이상은 한다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착장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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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첫 번째 그것도 너무 예뻤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 요것도 베스트룩인 것 같아요 등급을 변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친구에서 찌는 친구로 등급을 변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유 빌리 룩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빅에스더님 짝짝짝짝짝짝 박혔습니다 비게스터님한테는 제가 치킨을 한마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방송이 끝나고 치킨 한마리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구스 박보건님이 데일리룩을 올려주셨어요. 무자비하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남자 옷을 잘 몰라요. 제가 남자 옷을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희한하게 제 카페에 남자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저러고 서 있으면 사진 찍는데 사람 내려오면 진짜 민망하겠다. 저기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이러고 있다가 누구 내려오면 아닌 척 급 아닌 척. 엘베에서 거울샷 찍다가 사람 들어와도 민망하던데 저 엘베에서 거울샷 화장실에서 셀카 찍다가 이 셀카 이렇게 찍다가 사람들 들어오면 그냥 약간 거울 확인해보는 척. 그냥 잠깐 나는 핸드폰을 통해서 내 얼굴을 살짝 확인한 거다. 나는 사진 찍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사진이 많네요. 몇 개가 있나요? 잠깐만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일곱 번째로, 여덟 번째 룩이 있네요. 괜찮은 거 같은데 이 세 번째 착장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양말이 검정색이라서 별로인 거 같아요. 돌업한 게 살짝 애매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컬러가 지금 두 컬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포인트 되는 그런 컬러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으로 포인트를 하나 주거나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이너에 조금 더 컬러감 있는 걸로 매치를 하셔서 입으셨으면 조금 더 예쁜 룩이 되지 않았을까? 양말을 바꿔보면 흰색이 있다가 검정색이 있다가 흰색이 이러니까 뭔가 다리가 여기 뭔가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신발 아니면 바지랑 조금 더 통일감 있는 그런 컬러를 택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롤업을 좀 풀어갖고 이 신발이 좀 더 피게 이렇게 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것보다는 그냥 롤업을 풀어서 이렇게 덮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좀 다른 색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가방 같은 걸로 좀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뭐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좀 하나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포인트가 좀 더 들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양말 안 보이게 신고 바지를 슬림하게 입는 게 더 나을 듯 양말을 그냥 안 신고 덧신 같은 거 그냥 신으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양말 안 신는 걸로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컬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심심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컬러감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다 이렇게 백팩 같은 거 딱 매주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이런 것도 바지핏도 너무 예쁘고 지금 딱 보기에 뭔가 체형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체형이. 키가 몇이시지? 안 올려주셨지만 비율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정말 무난 무난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상의에 컬러감이 포인트가 줘갖고 바지도 이것도 이쁜 것 같고 아 저 173이에요. 아 진짜요? 비율이 너무 좋으신데요? 옷 핏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다양한 룩들을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데일리룩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너그랗게 받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카페에 데일리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글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빅애쓰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